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치기 가장 쉽다고 하면 쉽고 어렵다면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난이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굳이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이번에 영상 4개 올린 것 중에서는 이 영상이 아마 활용도가 가장 넓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바로 조명으로 태양광처럼 느낌 내서 사진 찍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거 없어요. 딱 이렇게 틀 하나 있고요. 여기 커튼이 몇 개가 있고요. 제가 태양광 느낌을 쳐서 사진을 촬영하는 배경이거든요. 좀 더 넓었으면 좋겠지만 제 스튜디오가 그렇게 넓지 않은 바람에 그 창문 틀이 하나가 있고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움직이는 커튼이 두 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도 움직이는 커튼이 하나가 있어요. 커튼 두 개의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밖에서 빛을 부드럽게 해주는 커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창문 대용이에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훨씬 펴주는 효과도 있고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나무가 베란다 틀이에요. 창문 틀이고 베란다 유리문이에요. 그래서 유리문 뒤에 이렇게 깔끔하게 빛이 들어오게 바깥에 있는 커튼. 바깥에서 빛이 굳이 이렇게 상황이 아니면 안 들어가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부드럽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모양을 내서 찍는 커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안 쓸 때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이런 애들은 인테리어용으로 쓸 때도 있고요. 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소품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이제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태양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명을 안 쓰는 경우에 이제 태양광 자연광 촬영을 많이 하시죠. 사진 하시는 분들은 자연광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서 만약에 장마기간이라던가 이러면 사진 못 찍어요. 뭐 하루 종일 날씨 흐리고 비 흐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명을 치게 돼 있고요. 두 번째로 자연광이라고 하더라도 조명을 치면 좀 더 깔끔하고 이쁜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빛만으로는 이 그림자 지는 부분과 빛 들어오는 부분의 대비가 너무 세요. 대낮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림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명을 쳐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 자연광 느낌 나는 조명을 쳐서 촬영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최소 두 개 이상의 조명을 추천을 드려요. 조명이 두 개는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림자를 컨트롤하는 조명이고요. 하나는 이제 메인으로 태양을 대신해서 태양의 역할을 대신하는 조명이 있는데 어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스트로보를 써도 좋습니다. 좀 센 걸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속광을 써서 촬영을 하겠는데 이게 솔직히 지속광으로 쓰면은 촬영은 편한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ISO를 많이 올려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한번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뒤에 배경을 하나 설치할 때 어떤 식으로 설치해야 좀 자연광 느낌이 나기로 설치할 수 있나 그걸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오케이 구글 불 꺼줘 네 조명 12개의 전원을 끕니다. 자 첫 번째로 쓸 조명은 이렇게 조명에 아무 악세사리도 달지 않고 바로 뒤에다가 태양처럼 빛나게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비추게 되겠죠? 영상 촬영이니까 지금 제가 60분의 1초 그 다음에 조리개 2.8 ISO가 1600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조명이 풀발광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찍는 거지 움직이는 사람을 찍기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리개도 좀 쪼이고 해버리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ISO를 더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왕이면 조명은 뒤에 거는 뻥조명은 좀 쎄게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천을 한번 치워볼게요. 저 빛이 디퓨저 역할을 해줘서 부드럽게 들어왔는데 지금 부드럽게 들어오지 않아요. 뒤에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프트박스를 쓰는 것보다 그냥 창문에서 저렇게 천 하나 걸고 찍는 게 오히려 소프트박스의 효과도 더 많이 해주고 편해요. 저런 흰 커튼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거니까 그냥 이대로 촬영을 하시면 촬영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고요. 이게 없다. 그럼 만약에 소프트박스를 껴서 할 땐 어떻게 하냐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이 소프트박스만 하나 갖다 놨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는 가능하면 이렇게 천 같은 걸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안 된다 하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실 때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서 ISO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ISO를 올려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ISO를 3만 2천까지 올렸거든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집이 좀 각도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각도가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거를 천장 바운스나 이런 걸로 뻥 때려가지고 이 부분이 다 하얗게 만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천장이 까만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빛을 퍼뜨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좁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걸로 천장 바운스나 이런 걸 때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천을 하나 준비해놓고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촬영을 하는 거고요. 없어도 찍을 수 있지만 솔직히 있는 게 가장 좋고 편합니다. 사진 찍기는. 소프트박스를 빼기 전에 보시면 소프트박스 자국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소프트박스 자국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저기서 더 세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솔직히 소프트박스를 쓰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SO를 또 올려야 돼요. ISO로 또 올려버리면 근데 제가 지금 12,800까지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광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뒤에서 해외 역할을 하는 그 센 조명은 가능하면 지속광보다는 순간광 같은 센 걸로 뭐 스트로버도 좋지만 스트로버다 더 센을 셀수록 좋아요. 쟤는 일단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좋아지니까 자 그거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퓨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의 꼴을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얼굴이 빛을 받기 시작했죠. 빛을 받기 시작했는데 자 남의 꼴 안녕. ISO가 지금 12,800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노출을 마치고 찍는다고 하면은 한 3,200 정도 놔둬 볼게요. 그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연광인데 하나도 이게 자연광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은 뭐 뒤에 거를 세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왼쪽의 그림자를 컨트롤하는 조명을 하나 쳐야겠죠. 죄송해요. 넘어가기 전에 화배를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각도가 좀 안 예쁘긴 하지만 봐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인공적인 느낌으로 그냥 바깥에서 빗들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약간 노을 내는 느낌 나고 싶다. 간단하죠? 조명의 화배를 틀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조명을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지속광은 색깔이 바뀌는 지속광이거든요. 화배를 바꿀 수 있는 지속광인데 아까는 순간광 쓰러더니 이건 지속광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스트로브 악세사리나 이런 걸로 해서 조명 악세사리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젤 필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빛 자체가 노란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컨트롤 하는데도 악세사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명은 생각보다 돈이 조금 듭니다. 이것저것 그리고 갖고 다녀야 될 것도 많고 엄청 귀찮아져요. 얘는 조명용이라서 이렇게 큰 거지만 스트로브용으로는 작은 게 되게 많아요. 나는 굳이 큰 조명 안 쓰고 스트로브에서 해결할 건데 하시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 가면은 쌍값에 정말 많거든요. 가능하면은 직구로 사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비싸더라고요. 솔직히. 전 그래서 이런 악세사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중국에 있는 거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는 거 대부분 직수입해서 쓰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화벨에 대한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쟤는 이제 소프트박스를 빼도록 할게요. 어차피 쟤를 뒤로 배경으로 직접 찍을 일은 없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은 이렇게 찍으면은 뒤에 조명이 보이잖아요. 근데 얘를 좀 더 이리 와볼까요? 자 이렇게 조명을 옆으로 틀어서 찍게 되면은 안 보이죠? 물론 이렇게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좀 세져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옆에서 치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전체를 찍는 거여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이제 잘 찍는 화각인데 이거예요. 이렇게 찍는다고 치면은 사진에 절대 안 나오죠. 조명하고 위치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자 컨트롤하는 조명을 한번 설치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그림자 컨트롤하는 조명을 설치할 건데요. 어 여기서 이 조명의 역할은 뭐냐면은 거의 철저하게 그림자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드럽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부드럽게 들어가는 조명 그 중에서 제일 평타 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천장 바운스 치면은 평타 이상은 간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천장 바운스를 치시면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 방 자체를 밝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휴 꽉도 잠가 두셨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 자체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써놓은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예쁘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광량 컨트롤도 편하고요. 지금 제가 1%로 켰거든요. 제일 약한 걸로 끄면 이런 느낌 키면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인데 같은 천장 바운스라도 이렇게 조명이 어디를 튕겨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인물의 느낌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태양을 대신하는 조명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나머지 조명은 이 반대쪽에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옆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으로 대각선 옆쪽으로 아 대각선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어 왼쪽 앞쪽에서 들어오니까 나머지 조명은 가능하면 오른쪽 앞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걸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많이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약간 그림자의 이질감이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냥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명을 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너무 세게 안 칩니다. 너무 세게 치면은 이거를 그림자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져요. 되게 집안에 형광등 아래에서 찍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으로 그림자만 조금 없애주시는 느낌으로 찍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컨트롤을 포토샵으로 조정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방향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조명하고 이 나미꺼 인물 사진의 인물의 높이가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요. 머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이 조명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조명을 조금 가까이 가도 되고요. 그림자의 방향을 저는 가능하면 위로 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림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위에서 아래로 너무 밝고 조금 위로 빼볼까요? 더 위로 으쌰 이게 진짜 태양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까지 컨트롤 해주면은 인물의 그림자가 이쁘게 진다는 거 자 알아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치고 이 상황에서 카메라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밖에서 자연광 느낌이 들어오게 찰칵찰칵 자 이거는 기본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모양을 내는 커튼을 사용해서 찍는 법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양을 내서 찍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노출이 어느 정도 맞아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역광이잖아요. 그래서 역광이어서 이거는 뭐 자연광 느낌 하나도 안 나죠. 그렇죠? 커튼 커튼을 살려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빛이 들어오는 방향 쪽에서 천장 바운스를 치는 걸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정면에서 뻥조명 치면은 얼굴이 그림자가 하나도 안 얼굴이 그림자가 하나도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림자를 좀 만들면서 조명을 치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 조명이 너무 세니까 조명을 약하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이번엔 저런 식으로 커튼 같은 거 모양을 내면서 찍는 법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서는 뒤에 조명이 너무 세면 안 돼요. 보시면 만약에 제가 ISO를 좀 올려볼게요. 뒤에 이렇게 세진다고 치고 너무 세지면은 이런 식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 이뻐요. 그래서 뒤에 조명을 적당히 낮춘 다음에 약간 어둡게 해서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포토샵으로 해결하시는 편이 좋아요. 특히 이런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웨딩 사진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이런 커튼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옆에다가 모델 이렇게 세워 놓고 그냥 커튼만 놓고 찍는 경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대충 웨딩 사진이라고 치고요. 자 지금부터 대충 웨딩 사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튼 옆에서 느낌 있게 찍는 경우 약간 이럴 때 보통 옆모습으로 찍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커튼을 살짝 두르고 찍는다던가 뭐 그런 걸 찍는다고 쳐요.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뒷배경을 다 날려야 돼요. 날리는 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뻥 조명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어정쩡한 조명 말고 뻥 조명이 좋은데 뻥 조명을 할 그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큰 소프트 박스를 그냥 바로 뒤에다 배경으로 쓰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인물이 있는 데만 이렇게 배경으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나머지 저 부분은 보정으로 빼버리고 만약에 뒤에가 뻥 조명이었으면 뻥 조명인데로 여러 개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 박스를 낀 채로 이렇게 조명을 활용해서 찍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는 살짝 사진 보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찍을 때는 아예 보조광을 꺼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찍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찍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되겠다. 얘는 제가 조명을 지금 연결할게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조명을 꺼내겠습니다. 얘는 진짜 느낌이 안 살아서 안 되겠다. 150바트짜리 조명이 남있고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어깨에 까만 게 AD600이거든요. 이거를 동족이 써서 한번 찍어볼게요. AD600 풀발광 그냥 하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광량이 얘는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굳이 저런 데다가 뻥 때릴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천장에서 빛이 내려오게 뻥 때려야 돼. 빛 배경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150바트 조명 가운데 보이는 게 순간광 AD600핀 풀발광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모델이고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쭉쭉 날아갑니다. 너무 날아갔기 때문에 조명을 조금 약하게 해볼게요. 한 4분의 1 정도로 약하게 해볼게요. 조금 많이 모양도 나오면서 깔끔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뒤에 있는 조명을 지우시는 게 편해요. 자 여기서 지우는 게 편한데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포토샵을 하는 게 제일 편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저기까지의 거리가 한 10m 될 거예요. 한 10m 될 거예요. 그래서 10m면 엄청 크잖아요. 저 벽까지가 그래서 저 벽까지 빛이 반사가 안 되는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도 색깔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로는 천장이 까만한 거라서 벽방수도 잘 안 돼요. 여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쪽 배경은 솔직히 조명 치기 조금 힘든 배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시는 웬만한 스튜디오는 이렇게 많이 넓지도 않고요. 뭐 집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넓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천장이 까만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조명 치기는데 이런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진을 찍으면 이 조명만 그냥 좀 보정으로 지우면 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지우는 건 일도 아니죠. 포토샵으로 그렇죠?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금방 지울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튼 조명까지 느낌을 쳐서 찍는 법 태양광에서 거기까지 들어왔고요. 아까 봤던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 지속광 말고 순간광으로 센 거로 벽에 때리면은 빛이 부드럽게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땡겨버리고 나미꼴을 여기에다 갖다 놓고 뻥 한번 때려볼게요. 벽 뒤에 천장 바운스로 지금 천장 바운스로 뻥 조명을 하나 태양 대신에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벽 바운스를 해가지고 얼굴에 빛을 하나 비춰주고 있어요. 얘는 그렇게 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게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뻥 때려도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쪽은 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모양 내는 천을 한번 뒤로 배경으로 깔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뒤에 모양 내는 천들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커튼도 좋습니다. 커튼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스튜디오 느낌 나는 사진들 금방 찍으실 수 있어요. 조명만 있으면 자 이렇게 오늘 커튼 같은 걸 이용해서 조명과 함께 자연광 느낌 나게 사진 찍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것보다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법만 알아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찍으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옛날에 홈스냅을 많이 다녔을 때 커튼 몇 개만 이용해서 이 방식을 약간씩 응용해가지고 어디다가 뻥 조명을 때릴 건지 태양 대신에 그리고 어떻게 창문 밖에서 느낌을 내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정말 이쁘게 많이 뺄 수가 있습니다. 배경이 하얗거나 이런 거는 다 집에서 찍으실 수도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되는 저번 영상들보다 더 정말 많이 도움되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이제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 아씨 이렇게 얘기할 걸 이렇게 얘기할 걸 후회는 하겠지만 지금 벌써 녹화를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후회가 막 밀려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자막으로 해결할게요. 사진이 안 이쁘시더라도 좀 봐주시고 썬리였습니다. 오늘 조명과 커튼 같은 걸 이용해서 자연광처럼 느낀 내용 영상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